창원대회 베테랑 32강 첫경기 대구 박성환 대 경남 박진규 선수의 대결이 있었습니다. 그 경기에서 5승후보 0순위였던 박성환 선수를 박진규 선수가 승리하여 16강에 올라왔습니다. 이번 경기는 경남 양산 김세환 선수 대 경산레고의 최병탁 선수의 32강 대결 과연 누가 승자가 되어 16강으로 갈까요? 자 그럼 경기 시작합니다. 자 그럼 경기 시작합니다. 경기 시작합니다. 자 그럼 경기 시작합니다. 이번 경기 시작합니다. 정기기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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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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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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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